바다가 배경이죠? 여기푸옿 오우 이렇게.. 진행하는거야? 내가 가속이야 와아 와아 그 애픽 좋은데? 우우우우 Ginsburg 야 일단 멘트 조금만 이따 하죠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조금만 이따가 표현하겠습니다 야 들이박어버려 자 이런식으로 어 야 네베는 무사하네 와씨 하하하하하하 어딜 끼어들어 어디 그쵸 자 이런 자식들은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절대 1대1이 아니에요 나는 강하고 상대는 물량이기 때문에 쌓이면 절대 안됩니다 번자티드는 주인공이 정말 강한 게임이지만 주인공이 안죽는 게임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절대 긴장감 놓치면 안됩니다 예 metadata 80로 twitter 와아 술의 야 잠깐만 있어봐라 오 Caf 야 미치 야 저건 너무했잖아 야 무슨 급이 다른 자식이 와 완전 급이 다른 자식이 와 자자자자자 아 놈들은 앞서게 하지 말고 섬까지 가야 된다는데 자 섬이 어디야 저기야 오케이 자자자자자 조심해 자 조심해 자 이쪽입니다 자 수레 조심하구요 오오오 Gö repeated 셰트 뿌 킹 아 이건 에피소드다 오케오케오케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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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수해야 돼요 äusıı 오케이 올라갑시다 섬으로 가야되는데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가자가자가자 자 올라가 자 지금 안에는 고칠 수 있다네요 자 들어오는 애들은 적을 처리를 해줘야되네요 어 잠깐만 더 좋은 생각이 났어 가스통인가 가스통 아니구나 오케 정확히 머리를 써야되 이런 자신들은 전적에 비해서는 애들이 잘 안죽네요 제가 원투쓰리 다 해봤는데 잘 안죽어 어 원래 거의 금방금방 죽어야되거든 오우야 머리 맞고도 사네 머리 맞고도 사라 야야 잠깐만 저 왼쪽에 있는 저 자식 제거야되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번작 난이도 어렵다 이번작 난이도 어려워 이번작 난이도 어렵다 오케 됐어 자 좋아서 자 좋아서 자 이제 운전해도 되냐 더 온다고? 이런 젠장 자 머리 오케 재장전 와 와 바다 그래픽이 환상이야 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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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갑시다 자 섬으로 가야돼 오케이 전방이 바위라는데 오케 오우후 와 게임 장난없네 야 그러면 일부러 여기 사이로 가야겠다 쟤네들을 붙여야겠어요 바위에 뒤에 안오나 자 자 오른쪽 있다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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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탄 이거 게임 맞아 이거?